연금보험 가입을 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린데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어떤 분이 사연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또 나와있진 않은데 일단은 아이 어머니시거나 아버님이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가입 시에 피보험자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이명욱 선생님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게 되면 그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이 됩니다. 사연자분께서 만약 50세라고 하셨을 때 자녀 나이가 20세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연금보험 연금 개시 나이가 만 45세부터 되는데 보험을 10년만 놓고 자녀가 45세 될 때까지 연금을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75세부터 연금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시겠지만 내가 65세라든지 60세에 연금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냥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리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연금보험은 가입할 때 최저 보험료가 정해져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금액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연금보험을 언제부터 개시할지 결정을 하시고 나서 피보험자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는 공시이율로 적용이 되니 연금보험을 생각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저 보증이 가능한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변액연금이라든지 일반연금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저축보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